이따가 두고 하나요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저 카메라 감독이에요 저 지금 화장 안 돼있고 의자 그래 나 진짜 멋있어 의자 안 입고 내가 그렇게 다 커버하게 찍어줄게 형 못 믿어 나 진짜 잘 찍어 나 안 해 빨리 빨리 나 안 합니다 빨리 빨리 나 안 해 빨리 해봐 빨리 내려와 나 진짜 멋있게 찍어줄게 너 나중에 보면 깜짝 놀란다 크릴 형 크릴 형 나중에 보면 깜짝 놀라 진짜 나중에 안 볼 거예요 아 보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 알았어 알았어 여러분 제가 엄청난 그 카메라 구도로 에릭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빈의 틴 버전을 원해 아 내가 내가 또 이제 그 경력이 있잖아 카메라 잘 찾잖아 마스크 쓰고? 알았어 더빈의 틴 버전을 원한다고요 보여주세요 레츠고 이럴 때 이렇게 넌 게다가 클리어 나에게 다가오는 거 선진 다가오지 않겠어 오오오 빛과 봄의 기억이 그 눈맛도 내 어리게 못같은 눈빛과 오면 그대의 모습에 너의 모습을 놓고 다가오게 영혼을 뺏기고 그게 이 눈치 완전 무시해서 숨쉬기 거둔 차가짱하게 자란네 하체처럼 상단이 흔한 눈을 뗄 수도 없어 시선이 자연스레 별을 막 타고 싶다 가잖아 나대에서 어릴 때 내가 생긴 듯 생각 이제가 나와서 어디서는 일을 위한 눈빛이 시선에서 손을 담아서 가슴이 와서 흘리지 마죠 눈빛은 너를 그날에 따라 떠나기 오우 오우 예예 오우 예예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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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